수학이 수술 풀린다 예비고일 친구들은 아마도 중학교 3학년인 친구들 대상으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학교에서 그냥 막 놀 때죠 아마 그 친구들은 예비고일이기 때문에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 좀 더 빠르죠 빠르기 때문에 고1 선행을 슬슬 시작하고 있는 시기가 될 거예요 일단은 여러 가지 과목이나 수강법이나 개념 강의나 이런 것들은 선생님 커리큘럼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번 여름방학이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정규 교육과정상 여러분이 수학상 다음에 수학하잖아 교과서는 한 권이죠 수학상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수학하에 대한 내용이 수학하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 이거는 수학상에 비해서 학습량이 그리고 내용이 3분의 2 정도로 좀 줄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원이 4개 일단 얘는 3개고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 특히 공식이 별로 등장하지가 않죠 순열과 조합이란 단어는 여러분 아무래도 좀 이렇게 곱하기 2 곱하기 3 3 곱하기 7 이런 단순한 곱셋만 등장하고 심지어는 수형도라는 걸 이용해서 다 펼쳐서 일일이 세는 것도 등장하기 때문에 예보다 훨씬 더 내용이 좀 가볍습니다 가볍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하만 공부를 하기에는 좀 가벼울 거야 그러니까 수학하와 선생님이 제안하는 건 뭐냐면 수학원까지 최대한 좀 진행을 하세요 수학원을 완벽하게 진행을 할 필요는 없어 지금은 여러분이 왜냐하면 물론 완벽한 게 좋죠 좋은데 수학원을 지금 학습 선행을 진행을 해도 뭔가 점검받을 수 있는 기간이 한참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까먹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학원은 말 그대로 선행의 위주로 선행 느낌의 위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학하가 내용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런 거지 수학원은 정말로 내용이 좀 많고 어려워요 그리고 수학2는 더 많고 여러분이 사실은 등급과 성적과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조정해야 되는 건 맞지만 좀 스탠다드하게 이야기하자면 수학하는 무조건 필수고 필수고 수학1은 선택이 아니고 권장사항이죠 권장사항입니다 알겠죠? 이 정도까지 일단 여름방학 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뭐냐면 선생님 좀 당부하고 싶은 건데 얘들아 학평 좀 버리지 마 학평을 버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1학년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특징이죠 학평을 뭔가 치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1년에 두 번 밖에 시험을 안 보잖아 그리고 그 잠깐 창피한 말면 되는 시험으로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봤던 뭔가 학력평가도 그냥 지금 다 잊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봤는지도 모르고 그치?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지잖아 여러분이 앞부분에서 배웠던 거 있잖니 수학 상에서 배웠던 거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울 내용에 굉장히 좀 초석이 되거든 수학상 버리지 마시고 이것도 복습도 같이 진행하세요 복습도 같이 진행하세요 지금 1학년 친구들이 수학하와 수학원까지 좀 하려면 수학상에 비해서 할 게 좀 더 많아지는 거잖아 그럼 선생님이 수학상 언제 합니까? 당연히 계획표 짜셔야죠 계획표 짜시는데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학습 비율이지 비율인데 우리가 지금 내신 집중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학평이나 아니면 내신에 집중되어 있지 않은 수학 그 자체의 과목이라고 한다면 수학과 내신에 대한 비율을 방학 때는 7대 3 정도 유지하는 게 좋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문제집을 복습해서 풀거나 아니면 내신 집중되어 있는 수학하의 집합과 명제 그리고 함수 요단원 말고 여러분이 그동안의 기출 문제를 푼다든지 수학 상에서 배웠던 뭔가 문제집을 다시 복습한다든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 7대 3 정도로의 비율인데 선생님 이거 언제 3 정도 비율밖에 안 돼 저거 언제 다 합니까? 그럼 시간 투자를 해야지 그치? 시간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니? 이거 여러분 공부할 때 어차피 우리가 여름방학 끝나자마자 2학기 시작하면서 시험 기간으로 돌아서야 돼요 2학기에는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중간고사 전까지 내용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1학년 1학년이 아니고 1학기 때 1학기 때는 물론 이제 겨울방학도 길죠 그 다음에 입학해서 3월 4월 두 달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2학기 때 여름방학 끝나고 한 달 뒤에 바로 중간고사 시험이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때 어쨌든 우리 내신에 좀 집중해가지고 이 비율을 바꿔버릴 거라는 거지 그치?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수학이란 건 뭐냐면은 꼭 내신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학평을 버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선행이나 아니면 나머지 복습이나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 모두 포함해서 공부하는 그 비율을 조금 더 늘려보라는 거지 여름방학이 아니면 이거를 하기가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지금 심지어 지금 1학년인데 정시파이터, 내신파이터 외치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 번째 뭐냐면은 선생님이 모든 학년 통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강의를 듣거나 공부를 할 때에는 혹은 문제집을 풀 때에는 요일과 시간을 맞춰서 요일과 시간을 정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내가 월, 화, 수, 목이 있는데 학원을 다닐 때도 5일 다 다니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월, 수, 금 같은 요일에 내가 수학, 칼을 한다고 하면 수학, 칼을 한다고 하면 화, 목 이럴 때 다른 과목을 진행한다든지 우선 수학 상하를 복습하겠습니다 수학 상 복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요일과 시간을 구분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진행을 해야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때 그냥 시간이 훅 날라가 버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경계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비 고1 친구들이랑 얘기가 살짝 좀 다르긴 하지만 지금 고1 선배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잘 봐도요 여러분 내년에 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예비 고1 친구들이라면 이거 수학 칼을 있잖아 수학 상으로 바꾸면 돼 수학 상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되 학평을 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쨌든 3월 달에 내년 3월 달에 또 학평을 치르는 거잖아 그럼 그 부분의 내용은 중학교 전범이란 말이지 그럼 중학교 때 내용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공부했던 문제집과 그 다음에 내년, 작년도 올해 3월 모의고사 시험지 다운받아가지고 풀어보고 이런 거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지 않는 거지 그리고 강의랑 공부를 할 때는 요일과 시간 정해서 하는 건 마찬가지인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학년들이 여러분은 지금이야 물론 학습량도 많아 보이고 고통스럽고 그렇겠지만 2학년 때 배우는 거에 비해서는 지금 현저하게 내용이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주관적이겠죠 많아 보일 수 있겠지만 선생님 기준으로는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게 많은 게 아니야 많은 게 아니니까 너무 힘들어 죽어버릴 것 같아 이러지 말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이 정도만 학습 계획을 잘 세워도 여러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름방학 때 지금 딱 3주 정도 되는 기간 집중을 해서 내신 집중 기간 때 못했던 것들 좀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 정말로 2학기 때 성적 잘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1학기 때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었을 텐데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해야 2학기 때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너무 좀 늘어지지 말고 약간의 긴장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에만 긴장하잖아 우리가 약간의 긴장을 좀 갖춘 상태에서 방학을 보내야 여러분 다른 친구들보다도 조금 더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1학년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계속해서 개정 교육과정 관련해서 수능이 어떻게 진행이 되며 그 다음에 반영상이 어떤 게 있는 것이며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내용도 좀 귀 기울여 가면서 이번 여름방학 건강관리 잘하고 잘 보내시고 조만간 선생님이 좀 재미있는 콘텐츠 또 올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같이 우리가 좀 시간도 보내고 강의에서 만나고 그렇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2학기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여러분 좋은 상태에서 성적 잘 나올 수 있도록 선생님이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하고 같이 한번 힘내봅시다 알겠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국의 신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수풀림 수학이 술풀린다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1학기 잘 보내셨고 2학기 여름방학과 2학기 학습 커리큘럼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 1학기 보내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겨울방학 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입학하고 나서 학교에 적응하자마자 중간고사를 치렀고 5월 달에 행사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기명고사 준비할 겨를도 없이 기명고사 끝난 상태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좀 대비해서 어떤 느낌을 좀 가지는 게 굉장히 좋았냐면 예전에야 여름방학 기간 좀 길었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방학 때 공부했던 것처럼 여름방학 때도 수학화 그러니까 2학기 내용이죠 플러스 2학년에 대한 선행을 어느 정도 좀 치를 수 있었었는데 지금은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기간이 짧죠 여러분 7월 한 중순쯤부터 8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 한 3주? 만화의 3주 정도로 여러분 여름방학이 구성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겨울방학 때처럼 많은 내용을 소화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느낌을 가진 게 좋냐면 2학기 중간고사 대비를 조금 서두른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갑시다 알겠죠? 2학기 중간고사 대비를 좀 서두른다 여러분이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사이에 선생님이 시간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중간고사 전에 학습량을 좀 많이 늘려서 공부를 해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겪어보니까 어때요? 정말 그렇지? 우리가 중간고사 끝나고 사실은 2주 정도 굉장히 많이 놀죠 여러분은 안 놀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리고 이번에 기말고사 끝나고 사실 여름방학 시작 전까지 대부분의 친구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여름방학 같이 진행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이 그 사이에 좀 많이 놀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2학기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안고 시작하자 이거지 2학기도 마찬가지로 1학기 때보다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일단은 중간고사 대비를 좀 서두르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느냐 사실은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수학상을 마무리 짓지 않은 학교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근데 기준이 일단 수학하니까 수학하 내용을 어떻게 좀 진행을 하는 게 좋은지 설명 좀 드릴게요 개념 강의가 수풀림 개념 베이직 수풀림 개념 베이직 그 다음에 수풀림 개념 완성 블랙라벨 그 다음에 직전 대비까지 이렇게 내신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 수학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잠깐 와보시면은 대단원이 3개밖에 안 돼요 수학상보다 조금 짧습니다 집합과 명제 그리고 함수 순열 조합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일단 이 단원 전부 다 여러분 수학상에 비해서 약 3분의 2 정도로 학습량이 좀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학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수학상보다 훨씬 더 좀 가볍게 시작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수학상이 계산과 계산과 응용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면 수학하는 논리와 계산보다는 또 여기 응용이 들어가죠 응용이란 부분은 어차피 공통적인 부분이겠지만 계산과 논리에 대한 차이로 생각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수학상에서 여러가지 공식들 많이 외우고 방전식도 풀고 부등식도 풀고 이러면서 조금 버거웠던 친구들이라면 수학하에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수학상에서 성적이 좀 잘 나왔던 친구들이라면 다른 부분에 대한 영향으로 좀 내용을 확장시켜서 학습을 한다는 느낌으로 좀 가야 되는 거야 수학하에서 집합과 명제 함수 순열 조합 전부 다 공식이 많이 등장하는 단원들은 아닙니다 수학상보다 훨씬 더 가벼울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2학기 기말고사가 원회방정식까지 시험을 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거든 우리가 수학상하로 구분하지만 정규 교육과정상 상을 1학기 때 끝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어 그래서 아마도 수학상을 잘 끝내지 않은 학교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일단 원회방정식까지 시험을 좀 봤다면 도형의 이동 플러스 수학하에서 함수 단원이 기본 함수와 그 다음에 유리 함수, 그 다음에 무리 함수까지 단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요쯤까지 여러분 중간고사를 치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도형의 이동, 집합과 명제, 함수 단원까지 시험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1학기 기말고사 받던 내용만큼의 또 범위가 확장이 되는 거거든 그만큼 학습량이 있는 거야 그러면 또 기말고사에는 유리 무리 함수와 순열 조합만 있기 때문에 또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순열과 응용에 대한 범위가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학화를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뭔가 좀 냄새가 다른데? 다른데? 이거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할 거야 수풀린 개념 베이직은 15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녀석은 교과서 예제 수준에 대한 문제들과 개념을 다룹니다 개념이 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에 대한 내용이 합할 때 2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면 개념 베이직을 공부하시면 되고요 개념 완성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유제 그리고 중단원 그리고 대단원 이 수준의 문제 플러스 블랙라벨을 위한 문제들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블랙라벨을 공부를 좀 하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개념 완성이 필수 코스가 되겠지 자 그런데 이거는 27강으로 내용이 조금 더 확장이 되고 개념 베이직보다는 개념 플러스 문제, 문제풀이가 많이 좀 진행이 돼요 블랙라벨은 온전히 문제풀이죠 블랙라벨에 대한 설명 여러분 많이 알고 있겠지만 블랙라벨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책 있잖아요 장식품으로 그게 이제 해설지 너무 복잡하고 문제도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설명해 드리면서 굉장히 친구들이 많이 좋아했던 그런 강의인데 블랙라벨에 대한 문제를 좀 풀고 나면 여러분 내신은 걱정 없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교과서 최종 정리예요 교과서 최종 정리 각 시험별로 3강으로 딱 마무리 짓는 이런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1학기 내용을 기준으로 3등급 지준으로 잡을게요 4등급 또는 5등급이 나왔던 친구들이라면 일단 개념 베이직 정도는 완강할 수 있거든 자 그런데 이게 15강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루에 3강씩 들으면 5일만에 완성할 수 있겠다 이런 욕심을 좀 부리지 마세요 강의를 얼만큼 빠르게 여러분들이 수강하느냐 완강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소화를 하느냐 선생님 내용을 얼마만큼 많이 이해를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각각의 여러분 상황에 맞게 스케줄을 짜셔야 됩니다 알았죠? 거기서 뭐 하루에 하나씩 15일만에 끝낸다 뭐 이런 것도 물론 자기들 맞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조건 옳다가 아니야 자 개념 베이직을 일단 전범위를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개념 완성을 2학기 중간고사 범위 정도까지만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워크북이 제공이 돼요 개념 완성 강의에는 워크북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두세 번 반복만 하셔도 그래도 1학기 때보다 훨씬 더 탄탄하게 기말고사 2학기 시험을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등급보다 좀 잘 나왔던 친구들 우리가 3등급, 2등급, 1등급 이 정도로 구성이 되는 친구들이라면 2학기 때 1등급 찍어야지 그치? 100점 받아야지 그러려면 일단 개념 완성은 전범위를 완성 좀 하세요 완강을 하세요 27강 우리가 순열 조합까지 완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블랙라벨을 물론 전부 다 공부해서 반복하면 좋겠지만 내용이 어마어마하죠? 내용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블랙라벨 중간고사 범위까지 함수 범위까지 진행을 하시는 게 참 좋겠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블랙라벨을 여러분 사실은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고 선생님 강의를 모두 다 들어보면 물론 좋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1학기 때 지내봐서 알겠지만 그럴만한 시간이 잘 안 주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개념 완성 강의에서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개념 완성을 기본으로 수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블랙라벨에 대한 심화 내용을 공부하면서 2학기 중간고사 홍키마우스 대비를 좀 서두르자 이런 느낌으로 가자 라는 거죠 그럼 아마도 여러분들이 1학기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봐봐 여름방학이 여러분들 여러 가지 날씨도 좋고 놀고도 쉽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잠깐 1학기 때 수고 많았으니까 날씨 더운데 학교도 안 가고 2학기 때 데뷔를 하기 좀 릴렉스하자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지는 거긴 하지만 사실 2학기 때를 데뷔하기 위해서 여름방학 때 얼마나 좀 많이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학기 때 당했던 뭔가 실패의 원인 그리고 성공했다면 그거에 대한 우리가 원인을 찾으면서 2학기 때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지 않겠니? 그치? 그러니까 2학기 때는 확실히 1학기 때보다 겨울방학보다도 시간이 좀 짧고 1학기 때보다도 조금 더 많은 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를 온전히 잘 준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부터 2학기에 대한 시험을 조금 더 빨리 서두르자 시험 빨리 서두르자 이런 느낌으로 가자 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1학기 때보다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1학기 때 지내는 것보다 2학기 때 조금 더 많은 내용을 선생님이 준비해서 전달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조금 더 좋은 더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최선을 다할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방학 잘 보내시고 2학기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번 시간 잘 보내면 좋겠어요 알겠죠? 건강관리 잘하고 우리 계속해서 좋은 강의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